카엘이 바꼈어? 간다! 이 문제가 좀 어렵네 안녕! 안녕! 너무 아름다워 여긴 어디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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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화하고 왔어 전화 안 돼! 쟤미가 말한 친구들이 너네구나 I'm from Hawaii Hawaii Why are you watching me? I'm 하늘 하늘? 귀여워 더 뭐야? 나는 비즈니랜드에서 온 대공주라고 해 너는 어느 나라 공주니? 나는 그냥 그 수능 특강 공주구나 나는 코끼리 타고 한국으로 온 타인은 공주다 이라고 해 이거 너무 아름다워 이거 조금 탐난다 선물 줄게 너는 이러고 학교 오면 선두부에 잡혀가 이건 뭐야? 나 선물도 있어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 여기 그러게 안녕! 아니 나 선물 있다고 선물?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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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키라이스야 스티키라이스? 선물이야 선물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코코넛 하나 따왔지 정말 눈물이 난다 내가 너네들이랑 친해질 겸 같이 인생네컷 가지 않을래? 인생네컷이 뭐야? 그게 어떤 나라예요? 이제 한국 친구들이 같이 즐기는 팩토 맞아 그거야 나 전화 한 번 해서 바로 여기 있어 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거 해봐 시작해봐 케메이 어? 나 두기 직전이야 지금 잠락! 야! 이겼다! 3, 2, 1 렛츠고! 아 너무 어려워 역시 스티키라이스는 스티키야 알겠지? 스티키라이스 누구야? 스티키라이스 ту już ! 내 뼈 재워 cuma HOT STUFF YOU'RE MY ROCKSTAR pierwszy 열열 좀 덜 밟ون 이것 놔 이거 홍原 찍힌거야? 잘록 잘 cigarındı 잠깐만 아 와 아 벨! 탈락! 이거 벨이야. 하트까지 했어. 와 근데! 나 죽기 직전이야 지금. 나 지금 죽기 직전이야. 내가 하트잖아. 노래해야지. 오 마이 갓 벨 탈락. 나 탈락이야? 탈락. 한 번만 주세요. 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벨 공주 미안하지만. 탈락입니다. 왕자님한테 다 말할 거예요? 저희 직장에 위해서 나가셔야 된대요. 고 탈락. 당신! 탈락. 왕자님 어차피 화났어. 별 공주가 준 반지 나한테 있잖아. 뭐예요? 벌칙이 뭐예요? 처음 본 친구들 좋은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 눈빛이 나도 저희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 못생긴 신발이란. 너무 못생겼어. 별 공주가 조금 시끄러운 아이구나. 진짜 이상해. 제 친구. 계속 말해요. 나 공부할 때 별 공주 쫓겨보면 안 되겠다. 싫어요. 왕호달. 싫어요. 싫어요. 이거? 완전 공주 완전 빼면 안 돼요? 저게 뭐예요? 다 안 돼? 싫어요. 싫어요. 싫어. 아! 아! 싫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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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 너무 하얘다. 공주! 끝이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나를 깨우실게요. 진짜. 벽이 너무 하얘다. 공주. 끝이 어디인지. 저거 입어야 돼요? 일단 탈락이 됐고. 근데 오늘이랑 나면 되게 급하게 지금 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인공 호흡이 필요한 사람을 표현해봤어요. 벽이 너무 하얘다. 인공 호흡. 아이리 키스 플라이 이런 느낌. 나는 숨이 진짜 안 쉬어져가지고 벽스카이 만두같이 나왔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안 돼. 너 탈락 위기야. 너도 탈락 위기야. 조심해. 전 이렇게 못생긴 옷인데 하나 처음 입어봐요. 아! 뭐예요? 뭘 또 해야 돼요? 뭐예요 그게? 아! 엄마! 나 저 오늘 공주머리 하고 샵에서 맘에 들어가지고 완전 사진 많이 찍고 왔는데 1분만에 지금 이걸로 바뀌었어요. 내가 그냥 미워버리겠어. 귀여워! 귀여운데? 귀여워!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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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애경이래.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렇게 있어야 돼. 왜? 스톱! 너 배경이라서 앞으로 오면 안 된대. 이제 공주 아니래. 그게 배경이라고? 어. 너 그렇게 있어야 돼? 사진은 배경이야. 거짓말 하지 마! 진짜요? 금지! 자! 시작합시다. 거짓말 하지 마! 진짜야? 거짓말 하지 마! 근데 그대로 있지 않아도 돼. 아니 그렇게 있어. 아니요 배경이라 그렇게 있어야 돼. 뮤직! 뮤직2! 우와 깜짝이야! 우진앞을 깨비! How long before we fall in love? 말 마주치 순간 I fly high. How long before we fall in love? Let me know, let me know. 무슨 날이 오셨나? 반칙이 영원히 느낌으로 내려. Stick it! Stick it! Stick it! Stick it! Let's go! Love got so poppin' flavor. Yes, I'm more than new days. 뭐야 뭐야! 맞나! 아! 맞나! 아! 아! 내가 너희리 미어버릴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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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을 실패! 원안을 탈락! 배경이 제가 앞으로 가는 게 어딨어! 원안을 탈락! 원안을 탈락! 원안을 탈락! 탈락자는 부스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저거 봐요. This was my plan. 이게 뭐야!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서 너무 웃겨. 아 이렇게! 오 마이 갓! 그럼 이 사진으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럼 뭐야? 근데 나 두 장 다 못생기게 나왔어. 미안한데 너 둘이 돌봐. 두 명 탈락? 자, 보자. 우리 한 명 더 뽑아야 돼. 자, 일단 내가 더 가까웠어. 어, 인정! 인정! 아니야! 한 명! 한 명 해주세요. 누가 더 멀어요? 내가 완전 센터 먹었잖아. 아니, 얼벅이 얼굴이 가까운 거야. 여러분, 누가 제일 멀어? 누가 멀어요? 아니, 지금 이거 마이크 꼭 잡고 있는 거 봐. 어떻게래? 파트 욕심이야, 파트 욕심! 아니, 나 갈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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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 가라! 두 명 탈락이래. 화이팅! 어디? 아, 무서워. 이거 별 공주랑 그래도 색깔이 비슷해. 그러네. 그래? 어깨뽕. 좀 더 반짝반짝하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야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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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이거 선물 줄게. 기다려, 별 공주. 아하! 그래도 재킷은 나올 것 같은데? 아하! 봐봐요. 이게 뭐예요? 숨졌다는 너구리? 우리가 크잖아, 지금. 밀어붙어. 난 얘를 쓸게. 이거. 우리가 복수하러 간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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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굴려,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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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진짜. 아하! 굴려! 야, 아기를 접으면 어떡해! 야수야! 하나, 둘, 셋, 꽉! 아, 귀여워! 애연한 거 봐. 애연하지마. 내가 어깨가 없어가지고. 아, 단단해줘야 돼, 지금. 뭐야? 그럼 내가 이긴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하지 않았어. 안녕! 진하지 않았어. 오, 남은 라운드는 두 개. 남은 멤버는? 한 명! 한 명! 지금부터? 페자 부활전. What is 페자 부활전? 말 별로 없이. 나도 9급이야. 얘가 괜찮아.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진짜? 내가 뽑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 나 손사탕. 나 밥 되게 많아. 이거 밥 며칠 동안 먹을 수 있어. 야! 저리 가. 뭘 굴려? 우리 밥! 아, 정신없어. 내가 우리 왕국으로 돌아가면 금은 보아를 내가 눈에 다 지켜줄게. 이제 아시잖아. 금은 보아를 살짝 주게 놀아. 나를 믿어라. 이걸로 내가 너 지켜줄게. 밥. 너는 일로 와라. 근데 얘는 안 살아남았으면 좋겠어. 내가 계속 오늘 이 바보 아리였으면 좋겠어. 우와, 깜짝이야! 뮤직 큐! 어디지? 여기 어디니? 한이 안 나온다. 아니, 아니, 아니. 랩 부분인 것 같은데. 나도 veins поп어Dear 우리. 나 유나kä.. 야 40초. 저도 지켜줄게. 다름다면서 아하하하하 살려줘 나핀? 하쥬리 탈락! 하쥬리 탈락! 왜? 난 인정하고 싶어요! 난 인정하고 싶어! 하쥬리 탈락! 왜? 잠깐 미안! 나 진짜 못해! 아니야! 이 라쿤아! 너 집으로 가라! 쉼, 벨, 쉼은... 역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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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티 맞아 얘는 인정 나도 고급이야! 얘가 괜찮아! 근데 이 라쿤은 뭐야? 그럼 벨이네! 뭐가? 벨완생이네! 뭐가? 말툴 없이 야수를 뽑겠다 왜 밥은? 밥은 잘했지만 조금 더 뭐가 잘해? 내밀었어야 돼 그래 현을 내밀었어야 돼 그렇지 나는 산책 동안 낯띠었어! 나는 산책 동안 낯띠었어! 벗겨주세요 이건 이런 옷과 어울리지 않아요 광국으로 돌아가면 저 태국 여자에게 금문고아를 내려주도록 하겠어요 난 배경이랑 색깔이 같아서 웃겨! 내가 뒤로 한 번 가볼게 귀여워! 얼굴만 동동 따다니 지금 공주 같나요? 공주완장 공주완장 어디니? 공주완장 어디니? 저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 꼭 우승해야겠어요 공주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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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누군이? 아 예뻐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공주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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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 어디 붙들에 우리가 고르는 거야? 바뀌었어 이제 서현이 바뀌었어 서현이 바뀌었어 발바닥을 왜 나는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나한테 스티키 밥을 준비 고마워 봐봐 그래 그래 우리 귀여운 락카부자! 뮤직 큐! 매우 탈락! 이거 발레드야. 내가 더 가까웠어. 세공주라고 해. 그리고 내게로 와. Follow my lead. Let's hit it, yeah. How long we fall, we fall in love. 나비처럼 난고 round round. How long we fall, we fall in love. Let me know, let me know. I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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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How long we fall, we fall in love. How long we fall, we fall in love. 이거는 그 탈락. 라쿤 씨가 탈락. 라쿤! 지금 팀이 생겼잖아. 근데 우리 팀은 밥까지. 같이 이 컨셉을 임했잖아. 미안한데 이 밥은 지금 그냥 밥 먹고 싶어 보여. 아니야! 야! 너는 라쿤? 이 라쿤은 그냥 더 없는 게 없어. 그러면 우리 야! 야! 이겼다! 야! 가위바위보 해. 아니, 너는 라쿤은 계속 이거 먹고 있잖아. 도와주지도 않고. 압수야. 그래, 그러면 둘이 스타라이스 같이 맛있게 먹으시던데. 혼자 들어가세요. 야! 싫어! 아, 나 라쿤 때문에 졌어. 너무 속상해. 이왕 이런 거 좀 웃기고 재밌는 걸로 해주세요. 저는 정말 못하게 잘했거든요. 근데 저 이상한 라쿤이 끼어들어서 자꾸 이상하게. 이렇게 가면 돼요? 아싸! 아싸! 내 밑에인 거 같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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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공주! 별공주 어딨어? 별공주! 별공주! 보이지 않아! 별공주! 보이지 않아! 미안하지만! 별공주! 왕자님 어차피 화났어! 난 인정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내가 챙겨줄게. 아싸! 근데... 너 남기지 않아? 최후의 1일 혜택은 인생 넥탁킹에 들어갈 홍보 영상을 찍게 됩니다. 나머지 멤버들 배경이래. 아, 때려워 진짜! 싫어! 아싸! 귀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키스 오브 라이브가 일본의 써머 곡으로 스티키라는 곡으로 이제 컴백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스티키 투자! 하나 둘 셋! 스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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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되게 핫한 곡이거든요. 안녕! 되게 핫한 곡인데 방금 너무 귀여웠죠? 많이 사오세요! 우리 컨셉 충실해보자. 좀 가까이 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저희 키스 오브 라이브가 인생 메이크업을 찍게 되었는데 같이 찍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꼭 찍으셔서 같이 찍게! 여러분이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설마... 제 벌칙은 이거였대로... 오 마이 갓 진짜... 어, 잠깐만! 벗기다! 벗기다! 이거 할 수 있어! 원다 케이! 원다 케이! 원다 케이! 원다 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